중성 충성 몇 번을 말하니 형사들끼리 경례 안 한다고 언제까지 순갠 티날래? 죄송합니다 이게... 버릇이 좀 돼가지고요 한참 끝발오름이 있었는데 오면서 대충 들었는데 산행 조난 사건 아냐? 산짐승이라도 만났거나 비번인 반장 세배 호출까지 해야 될 일이냐고 그게 그니까 단순 조난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 서론 빼고 본론 그니까 여기... 뭐 여기... 여기 피... 아유... 뭐야 이거? 피해자가 앰뷸런스 안에서 온... 온 힘을 다해서 한 마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냥을 당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강우현이랑 신현수 아닙니까? 피해자가 이 사람이야?